여러분, 이 선한 싸움이 되는 열 가지 경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. 열 번째 선한 싸움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싸우지 않을 때입니다. 그런데 아홉 번째는 싸우기 전 혹은 싸우는 동안 싸운 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때입니다. 여덟 번째는 모든 분노와 피통함을 사귀기 위해서 밤에 머리를 베개에 누일 수 있을 때입니다. 일곱 번째 선한 싸움은 승리의 함으로 말리암아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. 여섯 번째, 선한 싸움은 한 번만 이기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. 네 번째 선한 싸움은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공정하게 싸울 때입니다. 세 번째 선한 싸움은 여러분의 직위와 권리와 위세가 아닌 원칙을 위해서 싸울 때입니다. 여러분이 마구 권력을 시들으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시합은 그 체중이 똑같지 않은 와 체중으로 싸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. 두 번째 선한 싸움은 세 차례 혹은 그 이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입니다. 첫 번째 선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상처를 입을 때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합니다. 가장 고상합니다.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.